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투자자들이 산 많은 주식들이 당시에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샀지만 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샀던 것이 종종 실패한 투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본래의 투자라고 했던 것은 투자자의 돈과 함께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소위 투자라고 불리는 것이 나중에 그 미래에 그것의 earning capacity,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망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닥치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그 영원한 투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 산 것인데 말이죠. 이 투자자가 바뀐 상황을 알기도 전에 투자의 가치는 이미 굉장히 많이 절삭이 되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줄어들고 후이죠. 그러므로 이 투자자는 반드시 그의 자본을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이 성공한 투자에서 하는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 자기 친의 운용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If this were done, those who like to call themselves investors would not be forced to become an unwilling speculator in the future. 이게 만약에 된다면 소위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래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미래를 맞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Nor would the trust fund accounts depreciate so much in their value. 그리고 그들의 그 펀드 자본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시리 보모아님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 미래에 다가오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돈을 자신의 그 투자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계좌를 지켜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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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